한국 사람들은 더운 여름에 무슨 음식을 먹어요? 1. 한국 음식은 맵지만 맛있어요. 2. 시원한 냉면이나 콩국수를 먹어요. 3. 떡볶이는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이에요. 4. 설렁탕이나 불고기는 맵지 않고 맛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더운 여름에 무슨 음식을 먹어요? 1. 한국 음식은 맵지만 맛있어요. 2. 시원한 냉면이나 콩국수를 먹어요. 3. 떡볶이는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이에요. 4. 설렁탕이나 불고기는 맵지 않고 맛있어요. 기숙사에서 나갈 때마다 왜 전기제품 플러그를 빼놓아요? 1. 전기제품이 비싸서 그래요. 2. 전기제품을 싸게 살 수 있어요. 3. 전기를 절약할 수 있어서 그래요. 4. 플러그를 빼놓아서 고장이 났어요. 5. 기숙사에서 나갈 때마다 왜 전기제품 플러그를 빼놓아요? 5. 전기제품이 비싸서 그래요. 6. 전기제품을 싸게 살 수 있어요. 3. 전기를 절약할 수 있어서 그래요. 4. 플러그를 빼놓아서 고장이 났어요. 5. 전기제품 플러그를 빼놓아요. 5. 전기제품 플러그를 빼놓아요. 아멘